둘, 셋! 베스트 덕분! 안녕하세요 도보이집니다. 요새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가 감기를 물리지만 아주 평소 집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도보이집이 돌아갑니다. 바로바로 KCON으로 돌아옵니다! 작년에 인해서 저희 도보이집이 올해에도 KCON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KCON JAPAN 5월 17일 금요일 두 부대와 미드 앤 그린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미 알고 계셨었죠? 몇몇 팬분들은 벌써 저희 KCON 참가 소식을 듣고 엄청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간 KCON이라서 많이 긴장하고 떨렸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나름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 민앤 그릇에서는 저희 도보이집이 팬분들과 갈텐데 아예 컨셉도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온 길에 아쉬웠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기억하면서 올해 KCON 미래 글 스테이지에서는 여러분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도보이집과 고민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저희 도보이집을 만나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니 갑자기 맘이 너무 급해졌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빨리 가볼까요? 저희도 빨리 가봐야겠네요. 그럼 5월 17일 일본에서 만나요. Let's KCON! 감사합니다. Bye bye! Yeah, I just wanna talk to you girl. Score. 올게요. 올게요! 다시요!